시초과의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초과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이성훈 과장님, KTV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상식률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지금 종목입니다. 6월 17일에 진입했던 코오롱인더 살펴보시면 최고가 기준으로 27%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센스 진입을 했는데요. 3만 800원에 편입을 해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41%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 진입했던 종목 하이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6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종목 가운데 지금 하이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그래도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 딱히 악재가 될 만한 게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전편적으로 엔터 관련자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거 어떻게 좀 수정 전략이 있으실까요? 수정 전략은 따로 없고요. 우선 계속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말씀하셨듯이 엔터 업종이 최근에 상승세에 의한 이번 주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평가에서 매수를 한다는 과정보다도 지금 현재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플랫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도 어제도 좀 많이 올랐지만 JYP 엔터나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떤 본업에 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복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이거 외에 플랫폼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도 거의 안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상승세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살짝의 숨구르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 공개를 할 텐데요. 어떤 섹터 준비하셨나요? 게임 업종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해 상반기 때 플랫폼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특히 엔터도 그렇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렇고 플랫폼 관련 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시장들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하지만 게임 주들 같은 경우가 플랫폼 섹터 안에서도 소외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들어서는 플랫폼주 안에서도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게임주를 포함하는 ETF 상품 봤을 때도 우리나라 중에서 10개 중에서도 4개 정도의 ETF, 게임주를 담은 ETF 상승세가 ETF 전체적인 수익률보다 굉장히 높았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런 상승세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카카오 게임즈의 가장 큰 선전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실내에서 게임하는 그런 인원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약간의 게임주들한테 전망을 봤을 때 거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반기 때보다도 하반기 때의 게임주들의 라인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게임주에 대한 상승세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펄어비스가 중국 쪽에서 판호를 받은 이후부터 게임주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게임주에 이번 달 들어 상승세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 랠리는 하반기 전체적인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것보다도 게임주 안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 펄어비스,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여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장 라인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지근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약간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시조가의 이 종목을 통해서 게임주 관련된 종목을 봤습니다. 게임주가 확실히 지금 강세 속에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잇는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오딘이라고 하죠. RPG 게임에 대한 1매출, 업스트로나 봤을 때도 매출 1이 달리고 있는데 우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딘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카카오 게임즈는 약간 퍼블리싱, 그러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발보다도 배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개발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과연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와 실적의 연동이 될지 부분이 어떤 상장하기 전부터 전후부터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오딘에 대한 흥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개발사의 지분을 20% 이상 인수를 하면서 역시 개발 퍼블리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는 과정이 이제는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딘에 대한 개발사에 대한 지분 인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 인수나 개발사에 대한 컨택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눈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향후에 봤을 때도 개발사들 컨택하는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식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한마디로 이 게임 관련 회사를 잘 선별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탁월한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때도 10개 정도의 라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돼 있고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그 전에 1년, 2년 동안 준비했었던 신작 라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오딘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딘 같은 이런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어떤 흥행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2, 3년 동안은 기본적인 1매출을 봤을 때도 기본적인 매출은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바로 RPG 게임의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8만 8,4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 목표가는 1차조 9만 5천원, 손정가는 8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지금 카카오게임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만약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게임즈가 이번 달에 50% 넘게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로는 현재 카카오게임즈가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꼽혔던 게 유통을 하는 회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개발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상쇄를 시켰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목표가 9만 5천원, 손정가 8만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